근데 차가 너무 느려요 아유 차 되게 느리네 내 차는 왜이렇게 속도가 안나는거야? 우호우! 아우! 아우! 큰일이다 소리해줘 소리해줘 차 불났어 우와! 어 불나면 소화기 쓰는구나 디테일하구만 여러분들 제가 이런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박은거에요 이런것도 한번 봐줘야지 디테일한거 다 알고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와 이 게임이 이정도로 어 구현이 잘되있구나라는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겁니다 오해 없으시고요 가자 가자 운전좋구만 운전좋구만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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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아 여기다 뭐 응? 뭐있다 방 이거 본사람 뭐있었죠? 그래 뭔가있어 뭔가있다고 스크랩 이거 좀 던져버릴 수 있을까? 오호 플래시 라이트 누구냐 넌? 어? 플래시 라이트? 아 군대에서 쓰는건데 쓴 데 생각나네 크으 음 키고 끌 수 있는 플래시 라이트 하나랑 플래시 라이트 하나랑 어? 플래시 라이트 그레이브야드 셀렉트... 어카 바디? 아아아아 아까 그 뼈대있는 차에서 이제 그 샤시라고 하나? 그거네요? 몸뚱아리? 흰 오어어 스 note 개인적으로는 이게 멋있는데 음... 앞에가 그 꼭다리 부분 되게 공격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? 뭔가 딱 박으면 뚫어버릴거같은? 근데 이런것도 좀 맛있네 클래시컬 이게 제일 나은거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나와보이네요 이걸로 갑시다 이게 괜찮아보여 여러분 게임사운드 잘 들리죠? 안잡지 오 뭐야 유즈2 rb2 이베이드 어택 아 파워풀 패리 아 뭐야 이거 파워풀2 패리 저거 저 해골 표시가 난거는 패리가 안된다는 뜻이에요? 계속 도망가라는건가? 아 아 아 엄청 센데? 아씨 괜히 구경하다가 얻어받았잖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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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피하는데? 아! 아, 손 헷갈려. 키 헷갈려요. 아,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애. 그니까, Y키랑 그거, 도망가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까. 내가 키가 헷갈려가지고 반격을 안하고 구르기를 했어요. 음... 왜냐면 제가 패드플레이를 안해봐가지고 손이 안익어서 그래. 오케이, 오케이. 이게 구르는 거고 이 봐봐, 또 구르지. 페리아나고. 이따 얘기한 거야, 이거? 아, 칼을 쭈어라. 칼 쭈면 어떻게 해야되지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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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알았쓰. 게임 적응 끝났습니다. 미터핑크 아, 쑤. 페리 간다. 아, 이게 공격 중에는 페리로 캔슬이 안되네요. 그니까 뭐 그 쉐도우 오브 모로도로라든지 뭐 배트맨 쪽은 바로 강제 캔슬이 되는데 이 게임은 안되네 타이밍보고 반격을 해야되는거구나 오케이 음 게임 이해도가 늘어났습니다 오 털어라길래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차 아 이제 바뀌었네요 음 오 카 컴밋 슈퍼를 하려고요! 세상에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해! 야, 어떻게 방금 거야? 왜 제대로 안 막히는데? 일로와 아, 이거는 그냥 살짝 박으면은 알아서 되네요.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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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방지 뉴스 아하 근데, 우리가 알던 영화의 그 모습이 아니야. 어떻게 된 거야, 이거. 끈방지 뉴스, 따라와. 내부도 뭔지 알 것 같아요. 아, 비가 별로 안다네. 음, 이게 튜토리얼이구나. 튜토리얼이구나. 음, 수리나요? 차에 탄 상태로 이거를 하면 수리를 한다는 뜻이구나. 아, 오케오케. 이렇게 하면은, 표리를 하네요. 크, 능력도 좋지. 너트 몇 개 조이면은, 바로 소리가 돼. 좋은 게임이야. 이런 게임 좋아. 어디로 가야되죠? 이건 뭐지? 음, 이건 스크랩이고.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라는 거네요? 어? 어? 뭐야? 이거 빠른 이동도 있나요? 그냥 막, 막 눌렀는데. 아, 빠른 이동이 있구나. 아, 안녕하세요. 채팅창 방금 봤네요. 집갈때만 빠른 이동이 된다. 아, 오케. 미션을 시작하자. 라이트하우스. 라이트하우스 워크. 라이트하우스 워크. 이 쪽 가져갈 수 있나? 스크랩을 모아라. 흐흐흐. 아, 짜증나마. Ч qualidade. 집에 헛.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. 갈구네요 changedonstop. Collect 제그 팁و. 나 차 없이 가야되요? 어? 너 뭔데. car 주면 안되니? 걸어가야되는구나 좀 그시기하네 실제로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는데 꼭 뛰어가야겠어 아 2층이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게을렀네요 제가 난 또 뭔데인 줄 알았지 게을러서 그래요 오오 웰컴 투 더 저거 뭐야 저거 바람이 게로지야 뭐야 저거 아무튼 차고 더 하픈 카테고리 어쩌고저쩌고 미션 오브젝트 어쩌고저쩌고 작살이네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겠죠 아 코스트가 이제 스크랩 15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 오오 레밍 그릴 박을 때 그거군요 아 아 여기 보면 이제 능력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여주네 어택 부터 디펜스 까지 오오 아 여기 뭐 쇠 쇠거 하나 달아 놨잖아 이거 아 이렇게 차량 위형이 바뀌네요 이걸 타고나가라 가봅시다 보니깐 요 세군데를 가라는거같은데 어 맞네요 가봅시다 유즈2래밍파워 어쩌고저쩌고 디스트로이 어쩌고저쩌고 박으면 된다네 저 554라는건 뭘까요 방금 뜨는거 스크랩을 얻었다 저기도 있는데 크으 배견 좋구만 아 위험지수 어 왼쪽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무게를 바꿔라 아 작살 그래가지고 뭐 조준을 하든 그냥하든 으음 아 안땡겨줘요 됐니? 아 아이템은 안주네 오케이 한개 더 돌려라 그렇지 조금 적응이 됐네요 확실히 페데이 익숙해져야돼 어? 여기도 뭐있는데 저기 뭐있죠 가볼까? 페이데이가 뭐라고 하네 저긴 뭘까 뭐지 뭐지 아 저기야? 아이 뭐 그냥 오쑤 너 못 던졌어 어 강공격이 좀 빡세네 그리고 퍼펙트 패링이 있는거 같은데요 이 게임 보니까 맞지 이 퍼펙트 패링 아닌가 게임 시스템을 알아야되는데 저게 저게 반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이 줄어들까 라는 의문을 가져야되요 여깄고 스크랩을 다 모았다 로드킬 레벨 2가 됐다 내 차 어디갔지 저기요 여겼구나 미션지역으로 갑시다 차소리 좋네요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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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남자의 운전이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크아 내가 가는 길이고 길이다 미션지역으로 갑시다 차소리 좋네 이제 저기 쳐들어 가나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워크라이 워크라이 워크라이가 뭐에요 저거 말한건가 아 워크라이 버프를 준다고 하는건가 엘리메에이티드 워크라이 리무브 더 워 버프 또 주변에 뭐가있나봐 스나이퍼 제자방 청주나 아 이거 PC판입니다 PC인데 그냥 패드를 쓰고 있는거죠 패드가 좀 더 재밌다 해가지고 끝난거같은디 가자 캠프 음... 좁혜면 된단거 같습니다 캠프는 밝은 위치입니다 제가 입을 때까지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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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소중한 밴드가 아무것도 없지 부왕 근데 주인공 캐릭이 체력이 너무 없는데 괜찮을려나? 오 오호우우 어 뭐야 비유쓰 이 딱봐도 작살스러한거 같죠? 투투어럴한거 보니까 넘어져라 좋아 근데 내 캐릭피가 영하잔데 뽕 hö웡 으허어허어 screens 우리 침 나한테 해야되고 들어갈뻔했네 캐릭터 피가 없어 괜찮으려나 한대도 안 맞으면 되겠죠? 그래 안 맞으면 돼 쓰읍 맞으려나 아까 물 이거 모기잖아 어쩌지? 그러니까 쟤를 잡아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야 왜 안죽어 저거 야 왜 안죽어 저거 앗! 쓰읍! 아이 피 없는데 한대도 안 맞고 깨야되요 지금? 반격이 공격 도중에 캔슬이 안되네 캔슬이 안되요 캔슬이 그러니까 애가 공격할 것 같다 싶으면 만피네 감사 한번 죽어도 되네 공격한다 싶으면 취소해야될 것 같애 아니 그냥 멈춰있어야 될 것 같애 아니 그냥 멈춰있어야 될 것 같애 오케이 오케이 만피면 됐스 여기 봐봐 캔슬 안되죠 쓰읍 공격할 것 같다 싶다 싶으면은 보여줘 쟤는 어떻게 딸 거지 어 어 쩌 호구였잖아 되게 약한 애였네요 맞이 초반부이니깐 그럴 수도 있겠고 뭐지 응 히스토리 랠리 맥스 위 미스 유 컴백순 얘 주인공이름이 맥스죠 가족사진인가보다 응 또있네요 이제쯤 전투가 쉬어질 것 같아요 안 쉬어질 것 같네 아이 쩌 쩌 저 칼질 보소 샛건 홈방진이었어 한 대 맞으면 죽을게 아 샛건 쏠때 되게 좋네 오우 뭐야 태풍이예요 태풍이예요 로렛 폭풍인가 맥스 오우 차에 숨어와 태풍이 아 잠깐 저쪽으로 가라네 딱히 저 폭풍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건 없나봐요 어 시끄러 어 불이다 물 많네 굿 스크랩 23개 어 물이 그건 것 같아요 성수 같은 느낌 체력 올라가나봐 올라가기 좀 샷강탄 스크랩 여기가 아닌가 벽 여기로 가야되는구나 아 여기네요 물좀 마십시다 남는게 물인데 뭐 체력도 좀 채울 겸 이탈이 왜이래 누구야 아까 나한테 준비가 안됐다라고 하는거 같은데 어 모기 한마리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물린거 같애 스크랩 스크랩 재료라고 하는데 되게 많이 쌓이네요 여긴가 집에 모기 한마리 모기 한마리 모기 한마리 집에 모기 한마리 같은게 없어서 셰컨 뭐야 저 밑에 뭐에요 떨어지나 여기 여기 뭐야 이거 반사되는거 이건가 나 밑에 뭐 지하색인줄 알았네 스크랩 24개 이건 어떻게 부신대 샷건 써야되나 쫙 으으... 이거를 부신다고 나한테 독댈게 있을까 와우 쩜 뭐 이렇게 총이 방력이 넘쳐요? 장난 아니네 어허허 총이 방력 넘쳐 내 스타일이야 이쪽으로 가는게 맞는 길인가보다 뭐를 원하는가 뭐를 원하는가 뭔 소리를 해요? 영어 잘 하시는 분 다들 영어만 보면은 말이 없어지는구만 태풍이라고 해야되나 폭풍 지나간다 아 뭐야 퓨리 맥스윌 빌더 퓨리 웬 엔게이지더 그라운드 컴백 퓨리 모드에 들어가면은 더욱더 강력한 파워풀한 공격을 할 수 있다 퓨리 모드를 다시 채우는 방법은 아닌데 뭔 소리야 이거 니얼 바이 에너 미어 디피트 주변의 적을 잡으면은 뭐 게이지가 차나봐요 그냥 뚝가 패면 되나보다 아 잠깐 아 또 기획할린다 이거 반격기랑 자꾸 헷갈려요 괜찮 나는 이제 싸움의 고수다 아 아 강공격을 하지 말자 강공격을 하니까 이거 반격이 안되네 이게 페리 모드인가봐요 와우 쩜 호 쩌네 파워슬램도 하는구나 파워슬램 맞나 백드롭이었나 방금 으음 게임 쉽네요 뭐야 이거 몇 대 안맞는구만 이거를 폭발물이 필요하다네 폭발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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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- 요쪽인가 스크랩 땡ซ uz 스크랩 땡긴디 저건가? 핀거 같네요 여기구나 아까처럼 불 붙여서 던지면 되겠죠 가까이 놔두거나 불을 붙입시다 오잉 음 언더포우 적의 기지 하나를 박살냈다 막 그런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거점 제압하는거면 파크라이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되나? 파크라이도 이런거 같은데 아 이걸 뿌셔야되요 아 이걸 뿌셔야되요 어... 어떻게 넘어가지? 어떻게 넘어가지? 아닌데 이쪽으로 나갈 이유가 없을거 같은데 분명히 뭐 점프로 나가든지 뭔가 나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? 빨리 가고 싶은데 이건 이거다 그렇군 역시 제작진들이 머리가 있다면은 온길을 다시 가게 하지 않겠지 색다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 아 아 아 아 그렇고 그치 아 저거 차가 좀 더 빨라진 느낌이네요 올라가면은 뭐지 누구냐 넌 미스터리 웨이스트랜드 어 아까 상인이네요 상인같은 앤가 화이팅 조 말하는게 약팔이 하는거 같은데 말할때 이 낮은 오조가 수상해 주술사? 어 주술사같은 느낌도 나구요 뭔가 암시를 하는듯한 약팔이라던가 영어 해석이요? 아휴 제가 저걸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느끼세요 뭐지? 스킬이야? 어 스킬인가봐요 인크리즈 맥스의 어빌리티 헬스 프롬푸드 음식을 먹으면 체력이 더 많이 차고 저지먼트 뭐야 아씨 클릭여러 맥스 레전드 레벨? 바이원? 레전드 레벨이 뭘까요 그 다음에 어 물을 얻을때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스크랩을 주울때 엑스 레전드 레벨이